멀리 남미 브라질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뜨겁습니다. K-POP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출중할수록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쌍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. 한국 전자업체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브라질 여직원. 브라질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입니다. 한국 업체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재를 필요로 해 발탁된 겁니다.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에는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. 최근 야간 강좌까지 생겼습니다. 이 세종학당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10월을 한글의 달로 정하고 한글로 문화를 교감하는 잔치를 마련한 겁니다. 우리의 흥을 표현한 여러 글귀를 정성스럽게 옮겨졌습니다. 한국어 열풍이 부는 건 K-POP의 영향이 크지만 한국어 능력이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는 돌파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. 브라질의 세종학당이 시작된 건 2012년부터입니다. 모두 다섯 곳에 학당이 발현돼 해마다 2천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. 한국 정부도 한국어 학습 수요를 반영해 해마다 장학생을 뽑아 한국 유학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상파운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